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개트롤 성난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평소와는 조금 다를 겁니다. 오늘 컨텐츠는 새로운 컨텐츠인 게임 컨텐츠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창은 리그 오브 레전드 창이고요. 제가 2018년 새해 때 올린 공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에는 좀 더 다양한 컨텐츠를 시도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컨텐츠 게임 컨텐츠를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한 게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그 오브 레전드 하도록 하겠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은 제가 앞으로 정기적으로 업로드 될 게임 컨텐츠 영상들 중에서 주가 되는 게임일 겁니다. 제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브론즈 땅끝 마을입니다. 심란한데 저의 목표 게임 영상 게임 컨텐츠를 찍는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브론즈 땅끝 마을에서 브론즈 땅끝 마을 전까지 올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브론즈에서 브론즈 4를 가는 그런 목적 브론즈 5를 탈출하는 그런 목적으로 게임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게임을 못하더라도 웃으며 넘어가시고 악플 진짜 그건 안 됩니다. 암튼 악플 따지 마시고 오늘은 브론즈 5 탈출하기 전에 저의 충격적인 게임 실력을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게임에서는 채팅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채팅을 잘 못 치면 바로 탈락, 서포터 해가지고 어? 정말 재미없게 게임을 할 수도 있거든요. 좋았어 간다 가자 가자 아 잠깐만 미드가 뺏겼기 때문에 엄청난 반응 속도로 탑 선을 찍어줍니다. 탑은 뭐를 할까? 티모? 어허... 으흠... 티모 할까 일러워야 할까? 저거 말해. 잠깐만요. 저기요? 저거... 아! 같이 말했습니다. 자... 설교는 필요 없다. 부러진 뼈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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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막 찍어 그냥. 시간 없어. 어허... 어... 막 찍었어. 찍었어. 잠깐만요. 저거... 잠깐만요. 저거... 으어어... 가깟으로 텔과 룬을 설정을 했는데요. 어? 여기 신챔프가 있네요. 잘하시는 분이겠죠. 그쵸. 잘하시는 분이겠죠.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시는 분이니까 저렇게 픽을... 한 거겠죠. 자, 본격적인 게임! 스타트하러 렛츠 고~~~~ 워어어 잠시만 정신집중 정신집중 어 똑바로쳐줘 정신 어? 야잇 잠깐만 야잇 잠깐만 좋아 딜교 좋아 아 아니 딜교는 좋은데요 저기요 CS가 이게 뭡니까 저거 정신 좀 차립시다 자 송나나 정신 차리자 좋아 아이고 미이이이이 아여여여여 왜이래? 왜이래? 왜이러지? 자, 이제 끌어볼 타임이 오면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예예예 넌 이미 죽어있다 오 좋았어 어?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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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야? 어허? 어허? 잠깐만 어허? 아 어이가 없네? 거기서 테리 왜 써줘? 아니 이게 어어어어 얘 또 뭐야 얘 뭐야 좋았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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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에에에에에에 무서움을 몰라요 무서움을 무서움을 몰라요 아 잠깐만요 잠깐 아 아이씨 저..아 저걸 왜 못잡아요? 저..아이씨 어어엇 으으으으으.. 어, 제발 제발 죽어 제발 제발 죽어 안타깝네 이게 안죽어? 게임집중 정신집중 CS 중요하다 CS 중요하다 야 야 가부러 한두번이 아냐 어후 저기요 집중중하시다 으야 오 야 잠깐만 어? 어? 왜이래? 넌 이미 죽어있다 어어어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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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잖아 아아 아아 야 너 너 죽었어 어어 집 안가 집 안가 집 안가 집 안가 집 안가 집 안가 어어 아까비 저기요 집 안가시나요? 그러시면은 제가 따데드릴게요 이 새끼 암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아 왜 뭐하지? 개새끼 간나새끼 뭐하지 또 어 아닌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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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됩니다 행동 먼저 하면은 게임이 진행이 안됩니다 생각을 하고 게임을 해야지 그쵸 지금이다 저는 그게 안돼서 네 브런스 오기 때문에 그럼 하려고 노력을 해야됩니다 생각을 하자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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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자 됐다 이게 와 게임할때는 생각을 합시다 명언이다 명언 인정 어 인정 어 인정 앙 기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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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좋아 앗 adow 조았는데 조았는데 어어 야 들어와 들어와 졸았어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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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쪼 여기는.. 이 사람들이 해결하겠죠? 참만.. 참만.. 저기요.. 저기.. 어? 저기요! 저기요! 이.. 우와.. 다 망했습니다.. 이게.. 제가 타워를 빨리 깨고 밑으로 내려.. 오 좋아.. 제가 빨리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타워는 지금 깰 수 있어요 아.. 퍼스트 타워인가? 퍼스트 타워 좋았어.. 탑.. 게임 운영은 안되지만 탑 운영은 그럭저럭 잘 되고 있긴 합니다 좋았어 좋아.. 가자.. 어.. 잡을 수 있지? 잡았다.. 이걸 못 잡아? 잡아.. 잡으셨.. 잡으셨나? 못 잡아? 좋았어.. 저는 빨리 타워 깨고 뭐야 난.. 야 이건 아닌데.. 이.. 이게.. 어.. 이걸.. 이걸 사라? 이걸 사라? 이걸 사라? 야 이거 복귀를 해가지고.. 어.. 야 이게 뭐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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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저기.. 이러면 안되잖아요.. 아아악.. 저기요.. 좋았어.. 야 이걸.. 야 뭐하냐.. 우리 제드가 잘하고있어.. 제드 잘해주고.. 우리 제드가 잘하고있어.. 제드 잘해주고.. 그 형io, 공이.. 이거 뭔가요? 방금? 방금 진짜.. 잘했어 잘한다 우리 제드 제드 잘하는데...? 난 못하는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좋았어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좋았어 좋았어 오, 좋아 저 화력 없이 승리를 했습니다 바이랑 제드가 다 캐리했네 우리 파이크인가? 파이크랑 징크스는 뭐? 뭐 이러면 어느정도 했고 나는 그냥 음, 말을 말자 그냥 여러분들 봤죠? 저의 게임 실력이 이렇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끔찍하고 저의 이름에 게트롤이라는 수식어가 왜 붙는지 여러분들 아셨죠? 이런 제가 과연 브론즈 5 땅끝마을을 탈출할 수 있을지 다음 미국 레전드 게임 영상에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이거는 다골 매트니까 함원씨 눈으로 보지만 말고 뭐라도 누르시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빠이빠이 빠이빠이 뵙도록 뵙도록 2 3